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되면 세상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행해야 될 제사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례자들이 흩어진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 때 멀리서부터 오겠죠 멀리서부터 올 때는 각자 있던 지역에서 타고 오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타고 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아기를 타고 올 것이고 이런 짐승들을 타고 오다가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게 되면 그 짐승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는 걸어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짐승을 타고 왔다가도 예루살렘 가까이에서부터는 짐승에서 내려서 걸어서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년은 가까이 여행하실 때는 다 걸어서 다니셨어요 걸어서 다니고 걸어서 움직였는데 아니 정작 예루살렘이 입성할 때는 반드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걸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지금까지는 걸어서 다니시다가 들어갈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게 저와 여러분이 맞은 오늘 종려주일의 모습입니다 이상한 것이죠 도대체 왜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으셨던 분이 우리 유대의 관습에 맞지 않게 들어가야 되는 그 타이밍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가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모르셨을 이유가 없고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뭔가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가 지금처럼 로마가 압제를 하고 로마가 자기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있을 때 이런 난세 어려운 세대에 특별히 자기들을 구해줄 왕이 출연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구해줄 진정한 왕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라는 말입니까 보통 누가 보면 다 왕이라고 그러면 왕으로 믿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우리의 왕이라면 이런 모습을 하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네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보지는 않지만 스가리아 9장 9절이에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말씀을 떼어놨습니다 보라! 네 왕이 너희의 왕이 너희들의 왕이 이마시리니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어떻게 오시느냐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분은 너희들이 기다린 왕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 예언을 가지고 이런 왕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태까지 걸어서 잘 다니시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타이밍이 딱 맞을 때 저기 건너편 마을에 가서 준비된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데리고 와라 제자들에게 시키셔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바로 이스라엘과 제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그 왕 스가리아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왕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지 않다가 아예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왕이야 봐라 하면서 아예 본격적인 퍼포먼스를 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이유는 뭐냐 지금부터 나는 너희들에게 너네가 기다리던 왕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고 있다 하면서 당신이 왕인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럼 제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저렇게 확신 있게 오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왕이시네 그러면서 제자들은 홍보대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위세자순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기들이 막 옷도 깔아놓고 자기들이 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보면 누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히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저렇게 확신 있게 왕이신 것을 말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기다린 왕이야 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더 극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의 행동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메시지의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확신을 갖고 이렇게 보였어요 제자들도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왕으로 양쪽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왕으로 인정하는 데는 모두가 다 일치를 했어요 그런데 뒤에 이제 38절에 가게 되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달라지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하고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왕하고는 완전히 다른 왕이에요 이래서 이거를 우리는 동상, 이몽 같은 길을 가지만, 같은 잠자리에 있지만 완전히 꿈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왕의 다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일 속에서 제자들이 지금 기대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이 성취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너희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알지만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방법적인 면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제자들이 원하는 그런 방법의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모습의 이런 왕,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나의 제자가 되어야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하심을 너희가 볼 수 있다 이 둘의 차이가 그럼 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이 제자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막 인정하면서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나가는 세 가지의 확신에 찬 행동이 나옵니다 먼저 35절을 보시면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그 다음 말입니다 예수를 태웁니다 어디다가 낙이 새끼 위에다가 저와 여러분이 좀 읽었던, 읽고 알고 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우리가 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직접 낙이 새끼 위에 본인이 탓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런 쪽이 아니라 다른 면을 강조해요 제자들이 더 예수님을 이 낙이 새끼 위에 태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벌쩍해서 태운 겁니다 이런 행동 속에서 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태웠는데 이런 행동을 여기에 강조하는 걸까?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우리는 이게 난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아주 익숙했던 자신들이 경험한 아니면 들었던 그러한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한 성경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왕이 이제 다윗왕 다음에 왕을 지목해야 되는데 사실은 뜻밖의 사람이 왕으로다가 지목돼서 왕으로 세움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이걸 동의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혹시나 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거나 반대를 하거나 이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이러면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막을까 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불러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열한기상 1장 33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아들 솔로몬을 내, 그 다음 말입니다 내 노세에 태우고 기원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여러분 왜 노세에 태워서 내려가라고 했을까요? 오늘 이건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오면 저가 바로 다윗이 인정한 다음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었던 그들만의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이 낙유새끼에 올려 태움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예수를 왕으로다가 세우려고 하고 왕으로다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분명하고 확실한 행동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36절에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앞길에다가 자기의 걷었을까 합니다 다른 보금사하고 좀 다르죠 거기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까는데 누가 보금에는 제자들이 옷을 깔아요 오늘 이런 행동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길 위에 자기들의 걷었을까 하는 것은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왕으로 영접하겠다는 아주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앞서서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분 자체가 우리 스가리아 구장이 예언한 그 왕이고 우리들이 보이는 이 행동들을 봐라 이분은 우리의 틀림없는 우리를 구원할 왕이시다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확실하게 구원할 왕이시다 하면서 행동을 보이는 게 옷을 까는 행동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예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눈 시대, 남북시대 그런데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반응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했는가? 열한기하 9장 13절 앞에 화면을 보셔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그 다음 말입니다 예후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이 옷을 깔아서 그 자기들의 옷을 밟고 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옷을 밟고 오는 사람을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다가 인정합니다 라는 이러한 태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님도 지금 낙위를 타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왕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딱 맞는 거예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죠? 지금 이 타이밍에 보면 그러나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 38절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소리를 질러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38절을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하고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앞에서 한 두 가지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낙위 새끼에 올려 태우고 그 발밑에다가 겉옷을 깔고 이런 배경이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구약에서 나온 배경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배경이에요 누구한테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왕한테만 행동을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여기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는 이 말도 그냥 제자들이 어디서 지어내서 이렇게 한 말이 아니고요 10편 118편 26절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그때 어떤 말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10편 거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런데 우리 여기 성경에는 누가 보고 오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바꾸는 거죠 주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갖다가 뭐로 하느냐? 주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여 왕이여 하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분이 왕인가 보다 우리가 기다리는 왕인가 보다 진짜 퍼포먼스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네 그러면서 결국에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오늘 10편 118편 26절은요 원래는 이럴 때 불렀던 겁니다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멀리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러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죽게 나오는 자들을 맞이하면서 제사장들이 그들 향해서 복을 빌어줬던 내용 축복을 해줬던 내용이 오늘 118편 특별히 26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 정말 네가 복이 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진짜 진짜 축복한다 하면서 제사들이러 오는 자를 축복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왕이라는 말을 다 갖다 능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분명한 우리들의 왕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자들이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그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과 제자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은 드디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기대하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여러분 설교를 우리 성료주일 때 많이 들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번 다시 전가해 보면은 3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보시면 주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 다음에는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제가 평화와 영광을 빨간 글씨로 해놨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이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그 기대를 오늘 이 두 단어 속에다가 제자들이 담아놓은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10편 118편에는 이 말이 없어요 뒷부분의 말이 그런데 일부러 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어떤 왕?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영광 평화 평화 영광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이 당시에 평화를 갖다 그 나라에 가져오고 그리고 그 시민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자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사실은 예수님이면 우리는 다 그렇게 좋겠고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은 믿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평화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을 자는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그 로마 제국에 있는 시민들에게 그들에게 아주 평안한 평화를 제공하고요 어느 주변 국가로부터 넘보면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혜택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는요 사실은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로마의 그 강력한 힘에 로마의 강력한 힘 무력으로다가 강압적인 방법으로다가 어떻게 했느냐 로마의 땅덩어리를 넓혀갔어요 제국을 넓혀갔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당시에는 도시들이 국가였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스파르타라든지 이런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국가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로마의 제국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빌리뽀 같은 이런 도시 국가들은요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로마 시민의 혜택도 주시고 당신의 군대를 보내서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우리는 그냥 당신들한테 세금 잘 바칠 테니까 우리 빌리뽀를 당신의 속국으로 다 만들어주세요 하고 자발적으로 손 들고 오는 국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용사의 국가 스파르타라는 이런 도시 국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항쟁을 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끝까지 싸우고요 결국에는 패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로마는요 그런 강한 도시 국가가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로마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빼앗아 온 도시 국가들로부터 빼앗아 온 것들을 가지고 다 나눠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시민들은 갑자기 성과급이 생겨요 부수입이 생겨요 갑자기 더욱더 좋은 금은부하가 나눠져요 얼마나 좋은 평화의 시대예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황제로 시작했던 그 시대부터 200년간 이 로마의 평화 시대가 지속됐어요 로마 사람들은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는 평화를 누렸는지 모르지만 주변 국가들은 처참하게 피 흘리고요 황무지가 되어야 되고 그의 자식들과 그의 부인들은 로마로다가 노예로 끌려가야 했어요 주변의 도시 국가들은 처참하게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로마 시민들은 그들이 원하는 꿈 노마의 평화가 노마의 큰 당당함이 세워졌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아니죠 주변은 다 무너졌는데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지금까지만 보여주셨던 그만큼만 하셔도 당신은 황제를 능가하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가 하늘의 능력과 힘으로다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세금 뺏어가고 점점 어렵게 만들고 거지들이 많게 만드는 이 로마와 로마의 황제를 갖다가 완전히 좀 물리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로마가 누리고 있었던 로마 시민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아다가 우리한테 나눠져서 갑자기 우리가 이락천금을 갖고 부유한 생활을 해결해주게 하는 이러한 왕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게 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게 똑같이 왕인 것을 보고 가요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면은 이 제자들이 기대하는 왕의 방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로마 홍제처럼 무력으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제자들을 다 백부장 천부장 만들어 칼을 들게 해서 모두가 다 주변 국가들을 물리치면서 그 속에 하나님 예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그러면 이런 방법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런 방법의 왕이 아니에요 그분은 무력 대신에 힘 대신에 겸손으로 나갔어요 그는요 영광이 아닌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혀 지금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게 로마의 지금 어찌 보면 황제의 자리를 꿈꾸면서 나가야 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고 있으니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왕의 모습이에요 일반 상식 세계에서는 그런 왕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왕이 자기가 다 내어주고 자기가 죽음의 길을 가는데 오히려 그것이 승리요 영광이요 그 속에 구원과 평화가 있다고 하는 왕 이런 왕은 세상 어떤 세계사를 통틀어 봐도 없는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는데 이 세상에 자꾸 힘과 방법으로 성취되려고 하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 뭔가 축복을 해 주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속에는요 오히려 반대의 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나를 억압하는 게 있고 나를 힘든 순간 속에 머물게 하고 내 손발이 묶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십자가로 내가 고난으로 내가 묶여서 가지만은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오히려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뭔가 하나님의 일 맞다 나도 하나님의 일 너희도 하나님의 일 그러나 힘과 무력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계획을 끌어다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보인 것처럼 네 손발이 묶인다고 네가 뭘 일을 못한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 원리를 꼭 잊지 말아라 하면서 그걸 말해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낙위를 타시고 가시면서 보이신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동떨어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게 11절서부터 나오는 문화라는 이 비유와 관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어떤 한 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서 가면서 10명의 종을 불러요 그리고는 10명의 종에게 이 한 문화라는 한 문화라는 돈을 이렇게 줍니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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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10개를 또 공평하게 줍니다 한 문화가 어느 정도 가치냐 하면은 한 노동자가 100일 정도 90일에서 100일 정도 일하는 그 임금의 가치예요 그런데 이거 알 필요 없어요 반드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알 필요 없어요 조금 있으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궁금하면은요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시게 되면은요 달란트 비유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하고 오늘 11절서부터 나오는 문화 비유화가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느냐 달란트와 문화만 바꿨지 똑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고 이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전혀 다른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의 주인이 소유를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느냐 하면은 차등 있게 맡깁니다 재능이 좀 있는 사람에게는 다섯 개를 맡겨요 재능이 조금 부족하면 두 개 재능이 더 부족하면은 한 개 그러니까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차등 있게 줘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받은 달란트를 갖고 뭘 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사람은 장사를 했어요 나는 한 사람은 감추고 있었어요 뭐 하라고 가르쳐 준 게 없어요 그냥 나눠주고 끝이에요 그냥 갔어요 그런데 오늘 한번 13절을 보세요 19장 13절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명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19장 13절을 보세요 주인이 가는데 열 명의 종에게 열 문화를 줍니다 똑같이 줘요 차등 있게 주지 않아요 모든 종에게 하나하나 하나 줘요 나이가 어린 자 연세가 많은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저 사람이 외모가 어떤 자 남성, 여성 어떤 흑인, 백인 우리 황인 아무 무석이 없이 똑같이 모든 자에게 똑같이 균등 있게 줘요 이게 다른 자면 이게 특성이에요 두 번째는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똑같이 준 그것을 갖고 다른 거 하면 안 돼 13절에 뭐만 해야 돼? 장사만 해야 돼 장사만 장사를 해야 돼 장사 그럼 어떤 업종을 합니까? 그건 말을 안 해갖고 몰라요 근데 장사를 꼭 해야 돼 장사를 이윤을 남기는 걸 왜 뒤에 하지 않았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주인이 말한 거는 장사해야 돼요 이 말을 갖고 원래 누가 보금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성경이에요 누가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결국에 이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돌아올 거다 라고 말하면서 명령하신 내용이 있어요 다 아시지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중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승인이 되리라 앞에 비유하고 생각해 볼까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내려준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 다음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해야 될 사명 일을 분명하게 가르쳐줬어요 뭐가 돼야 돼요? 내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성령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데 너무 좋죠 그런데 성령이 하시게 하지 않고 내 힘과 제자들이 바랬던 것처럼 내 힘으로다가 내 방법으로다가 내가 생각하는 것들로다가 이렇게 하면 잘돼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내가 준 것으로 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령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힘과 내 것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한번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동남아와 아프리카, 북미, 남미로다가 진출해 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옛날 시대 때 그런데 그 속에서 신학적인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집자군 전쟁처럼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성경 구절 두 개가 창세기에 나오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성경 구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들은 나갔어요 그 성경을 가지고 또 한 성경이 뭐냐?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갈 때 뭘 가지고 갔느냐? 도금을 들고 간 게 아니라 총칼을 들고 갔어요 결국에 그럼으로 말미 아마 그 속에는 성령이 함께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평화와 후원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전쟁과 파멸로다가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뭐예요? 제국주들이 원하는 제국주의가 원하는 식민지라고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사도행자는 계속 강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하나님의 보금 확장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일은 사실은 너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너네는 거기로 발을 딛고 나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할 것은 누구냐? 내가 너희에게 균등하게 다 같이 준 성령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너무 묶여있다? 너무 막혔다? 내가 꽁꽁 어떤 것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무 일도 못한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과 박해와 묶여있다고 그거는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자는 계속 그걸 보입니다 절대로 너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아라 인간적인 계획으로 하지 말아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 성령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다 너희는 그거 꼭 잊지 말아라 꼭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실제적인 예를 보이는데요 제가 두 군데만 찾아왔어요 두 군데만 찾았는데 중간중간에 이상하게 교회 지도자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막 부흥을 일으켰던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5장 17, 18절 한번 화면을 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버립니다 손발을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참 핵심적인 맨발에 손발을 딱 묶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러면 교회는 좌충우돌하면서 점점 어려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처럼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하니까 결국 이들이 풀려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결과는 좌충우돌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됐느냐 6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고난 때문에 오히려 지도자들이 묶인 것 때문에 오히려 기도를 더 하게 됐고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더 보게 됐고요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이 그 예수의 도에 복종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오늘 이 사건과 이 엄청난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지도자들이 묶여 있었어요 갇혀 있었어요 근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할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너희의 방법과 생각대로 된다고 너희 방법과 생각으로 할 수 있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해야 돼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두 번째 하나에 더 신뢰를 들면 사도행전 11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교회가 다 흩어졌는데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일을 벌어졌냐 그들이 흩어져서 간 곳에 오늘 11장 21절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메 주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메 주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시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새로운 역사가 썩어지게 됐어요 어디에서? 딱 묶여있고 흩어지는 예루살렘의 박해와 고난과 시대반의 죽음 그 속에서 오늘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 그래서 no close no crime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 이 말은요 고난을 잘 일겨내면 영광을 얻게 된다 저도 참 힘이 됐던 그런 말이고 여러분도 힘이 됐던 말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잘 이겨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큰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다 결론이 뭐냐면요 고난이 지난 다음에 영광도 있고 고난이 지난 다음에 쓰임도 있고 고난이 지난 다음에 뭔가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번 다윗의 예를 들어보세요 다윗은 이미 기름을 부은 받은 그때부터 다윗은 왕으로서 시작이 된 거예요 등극만 안 했을 뿐이지 그러면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이 된 것은 고난을 다 끝내고 나니까 왕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지목할 때 이미 왕이었고 기름 부은 받을 때 왕이었어요 그러면 고난은 고난 지난 다음에 왕이 되고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영광의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될 당연한 길이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에게 고난을 잘 참으면 축복받는 게 아니라요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영광의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됐던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큰 위대한 쓰임을 받는 자라면 당연히 고난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 더 새롭고 더 놀라웠고 더 큰 일이 이미 시작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너희는 그거를 못 느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내가 확신을 못 가지면 제자들처럼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무력 세상에 쓰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너네가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절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 그것들은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너네가 죽어라 그건 이미 네가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증거다 네가 어려움 속에 있냐? 너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다 그걸 확신하고 나아가면 그 축복의 모습이 점점 열려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왕으로 데려가는 왕이 된 사람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고난은 이미 시작된 영광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된 증거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이미 새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내가 지금 이걸 잘 참아야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나는 축복받았고 나는 이미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인내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게 놀라운 영광과 성취로 더 부각시켜 주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시대만 잘 참으면 하나님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를 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광과 축복된 사람으로 걸어가기에 이것이 있다라고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힘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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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